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렙터 여러분 이번에는 다름이 아니라 유료 팬가입 시스템이 저희가 오픈 됐어요 저희도 모르지만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추가 영상을 준비했고요 다른 데서 설명을 드렸지만 유료 팬가입이라는 것은 저희 유튜브 채널을 가시면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가입 버튼 누르시면 가입 버튼 누르시면 유료 팬가입이라고 해서 결제가 이루어져요 결제가 이루어지는 팬가입이 3단계로 되어 있는데 랩타인, 슈퍼인, 천지인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여유있으신 분들은 비싼 금액, 중간 금액, 저렴하게 3단계로 나누었고요 유료 팬가입은 결제를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월마다 그만큼의 돈이 핸드폰 결제로 일어나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못 모르시고 잘못해서 구독하시면 한번 해줘야겠지 한번 해줘야지 한번 좀 도움드려야지 했다가 월마다 쭉쭉쭉쭉 빠져나가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괜히 도움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도와주려고 한번 도와주려고 했다가 월마다 돈 쭉쭉쭉 빠져나가면 뭐지 뭐지 모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거 뭐야 깜짝 놀랄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월마다 계속 결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매월 후원해 주는 거죠 매월 후원해 줄 수 있다 나는 이만큼 후원해 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팬가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도움 주시면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나는 한 번만 해 주고 싶다 그러면 제가 따로 계좌를 하나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 영상 밑에 계좌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중에 뭐 뭐 천원이 됐건 뭐 이천원 됐건 뭐 오백 원이 됐건 네 조금 한번 정도 해 주고 싶다 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한번씩 해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좌로 이름 올려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계좌 옷을 넣어 주신 분들 중에 내 이름이 공개되도 된다 싶으면 이름 뒤에 0 뭐 그리고 공개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1 1을 같이 입금하실 때 써 주세요 그렇게 써 주시면 저희가 그 금액 뭐 노출은 안 시킬 거예요 금액 얼마큼 해 준 건 노출은 안 시키겠지만 그런 분들 따로 이름 올려서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상품이 나갑니다 라고 할 때 네 이름을 쓸 거예요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나갈 거고 그리고 유럽 팬 가입하신 분들은 네 따로 등급별로 나눠져서 네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해서 이벤트 나간다 그랬죠 네 그 분들 월마다 뭐 한 번씩 뽑아서 월말이 될건 월초가 될건 한 번씩 뽑을 거예요 네 랩타인 슈퍼인 그 다음에 천지인 이렇게 3단계로 또 뽑아서 월마다 상품을 또 드릴 거예요 그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뽑아서 선물 드릴 거고 음 그리고 단계별로 등급이 이제 한 달 결제되고 두 번째 결제되고 하면 단계별로 이모티콘이 바뀌어요 이모티콘이 바뀌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그거를 단계별로 올리세요 올리셔야지 그 단계별로 저희가 또 오래되신 분들은 좀 더 선물을 고급진 거 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선물을 만들어 나갈 거에요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천지인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높은 금액 네 비싼 금액 결제해 주시고 팬 가입해 주신 분들은 나중에 연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진 것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더 더 추가 시켜 드릴 거예요 추가 시켜 드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랩탈리아가 유튜브로 지금 채널로 돈을 버는 게 없어요 지금은 무일푼이지만 이번엔 이제 천 명 넘어서 광고도 붓고 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돈이 생기긴 하는데 되게 미비해요 뭐 가입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미비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생기는 거고 그만큼 저희가 채널 후원에서 들어온 돈을 저희가 삥땅 치지 않을 거에요 삥땅 네 가져가진 않을 거고 그 돈 모아 모아 모아서 뭐 신제품 개발도 하고 여러분한테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이벤트를 더 거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갈 거 같아요 좀 더 더 여러분들과 같이 여유 있는 분들이 도와주신 돈 가지고 또 더 재밌는 이벤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나눠주는 이벤트로 진행을 할 거에요 저번 영상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려운 분들도 있으면 그런 분들 영상 준비해서 찍어서 선물도 드릴 거구요 그런 식으로 많이 갈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갈 거라 여러분들이 수원해 주시는 거는 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 같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할 거에요 최대한 이벤트 좀 더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또 나눠 드리고 싶으니까 제가 제 한계점이 있어요 저도 지금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벤트 하는데 없죠 네 없어요 그런데도 이벤트 하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돈이 생기면 더 많은 이벤트 더 네 높은 가격대의 개체들이나 상품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눠 드리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걸로 나아가려고 해요 이런 시스템 먹고 슥삭하는 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좀 더 많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베푸는 채널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치고요 네 설명이 다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가입해 주셔서 여유 있는 분들은 도와주세요 네 그만큼 도와주는 거 다시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 가요 그러면 다음에 뵈요 안녕